안녕하세요 삼덕터의원 김주영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또 기발한 내용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시끄러웠어요 의사분들 사이사에서 뭘까? 아 이것도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새롭진 않았습니다 저 개원하던 9년 전에 제가 개원한 그 자리가 원래 회사 사무실이었는데요 상장되어 있는 업체였거든요 줄기세포 전문 치료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데 왜 병의원과 연관이 되었냐면 대표님께서 의사세요 혈액종양내과 의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정성과 성의와 진심이 있는 의사분이신게 저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분께서 지금 대표님이시죠 의대 교수님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다가 결국은 줄기세포 유전인적인 명령을 내리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게끔 그게 줄기세포잖아요 줄기세포라는 건 만능세포잖아요 무엇으로든지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너는 이것이 되어라 너는 저것이 되어라 명령을 내리는 회사를 창업하셨고 그 다음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9년 전에 안 그래도 여쭤본 거죠 딱 올라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졸업하고 한참 만에 뵌 거니까 그래서 아우 교수님 혹시 머리 심는 데는 도움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두 가지 정보를 주셨어요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서 한 달 동안 분할을 한 다음에 혈관으로 주사를 한번 놔 보셨나 봐요 이게요 되게 비싸요 한 2천만 원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접근을 해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시니까 실험 삼아서 해보신 거죠 세 번을 하셨대요 한 분에게 안 난대요 머리 안 난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탈모라는 거는 노화죠 노화 유전적으로 모낭의 노화만 일찍 오는 게 탈모다 보니까 줄기세포는요 전신순환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타겟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잘못되어 있는 세포를 정상세포가 이제 보다 더 세포 분열을 더 왕성하게 해서 덮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모든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기전이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잘못된 세포여야 하는데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 모낭세포는 잘못된 게 없어요 세포 자체는 정상인데 그냥 노화, 에이징이거든요 줄기세포가 볼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패스예요 패스 자 이제 모낭 복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줄기세포로 모낭을 만들었다 이거는 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 혹시 줄기세포로 모낭 복제는 안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다는데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시고 제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있으니 대박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저 그러면 저와 같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 회사가 알고 있는데 다른 먹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이라든가 등등 주기세포를 접목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그 어떤 초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필드가 많다 보니까 굳이 모낭 복제에는 아직까지 관심들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9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모낭당 5천만 원이었어요 복제 비용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은 상용화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다른 좋은 먹거리들이 없어지면 그럼 결국은 탈모인을 위한 혹은 그 시장을 위한 탈모 시장을 위한 모낭 복제에 관심들을 갖고 또 여러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원활할 때라 말이 그렇지 한 400억 정도는 줘야 들어야 몇 천모로 이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학병원에서도 모발 이식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쭤봤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중국 재벌들이 세계적인 재벌로 막 호령할 때라 비용적인 부담은 전혀 없으나 이것도 또 문화적인 차이가 또 쇼킹하더라고요 중국분들은 문화적으로 대머리가 돈을 번다 혹은 부자 중에 대머리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머리 빠진 분들이 모발 이식 안 한대요 그럼 자기의 재복이 바뀔까봐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한 기술이 얼마든 비싸던 비용은 상관이 없는데 수술 안 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중국분들이 은근히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절개로 채취를 하던 비절개로 채취를 하던 뭔가 피를 본다는 게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대머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결국 뭐 그런 부분도 없었고 새로운 팩트는 아닙니다 벌써 십 수년 전부터 이미 노하우는 있었고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인가 강남역 사거리에 회사를 하나 차린 분들이 있죠 모낭목재 하는데 무제한으로 460만 원에 회비를 받고 하겠다 이거 상용화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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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